자 캘돈의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보구역으로 가죠 캘돈을 파트에 영입시켜 놓고 정보구역으로 가면 퀘스트가 발동이 되죠 내 집의 공기를 맛본다는 것은 집나온 캘돈을 자기 시중들 기사들은 시중들이지 음...그러고 싶소만 자 어 캘돈 집의 파이어킴 스택 여기거든요 가죠 기사도 기사도 긍정당은 내 집이예요. 그동안은 이 시간에 잘 지내셨어요. 집에 좀 들어가 살아라 켈로노가 한달이나 집에 안들어갔어. 저희들이 자기 아이들인가 본데? 꼬마애하고 좀.. 어.. 쟤네.. 청소년? 학교가 어떻게 되었나요? 저희들이 너희들과 함께 친해지는 건가요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되게 어 좀 그 뭐라고 해야지 가장의 슬픔 같은게 느껴지는데 되게 멀 멀리 느껴지는 아이들 한달전이라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일이 많으니 지민 소홀할 수 밖에 없구만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저게 뭐지? 마리아 흠 흠 저게 뭐지? 흠 흠 흠 흠 흠 아 외도를 했군요.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네. 일단은 조아란 여성은 아닌가 하긴 뭐 켈돈하고 이렇게 이어질 정도면 굉장히 정직한 여성상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왜 하겠지만 켈돈은 니 잘못이다 이 말이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음 오픈메리지 일명 어 개방된 결혼 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 잘된 상태일지 모르겠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칠수는 했지만 원인은 너인 것 같은데 이게 화나 당연히 화날 일이죠 당연히 당연히 화날 일이긴 한데 여자가 잘못했네 여자가 잘못했어 어 일단 바로 가는 것 보단 내 생각엔 대화를 좀 더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든 빛님 어서오세요 야 참 어려운 어려운 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퀘스 받고 적을 죽여주십시오 우와 푸당푸당 꼴가닥 적을 죽였어 오케이 돈주고 경험치 주고 그건 쉬운데 정의의 심판을 내도록 하지 솔직히 2번은 아마 죽일 것 같고요 죽이면 사주적인 감정으로 죽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사람 생명이 그렇게 뭐 게임이라고 하지만 법정으로 가서 올 거 그런 거 한번 따져보죠 어 켈돈이 가버렸는데 음 하지만 그 여자도 저 안 해도 되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어 켈돈홍을 만나러 기사단으로 가자 기사단 맞지 레디언트 같은 기사단 자 사원으로 가자 pom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.... 숙련된 것처럼? 기본이 아니라 숙련된다면 공속이 일어난다는 건가? 공격 횟수가? 음흠흠흠 잠깐만 어 그레이터 웨어홀프를 13레벨이 13레벨이 되어서면서부터구나 자 1레벨 밖에 안 남았어 자 1레벨 밖에 안 남았어 그레이터 웨어홀프로 무쌍할 시간이에요 아 맞다 나 아이템 정리한다고 했는데 체스트 하다보면 아이템 정리하는걸 깜빡해 켈더농으로 만나러 가자 어 켈더농 어디갔어 어? 어? 견습기사 웨이비 나..나는 배나온 땅콩일 뿐이고 잠깐만 3시간이 안 지나서 그런거 같은데 아아아아 아아아 지금 시간 하루정도 보내고 다시 와보도록 하죠 저 장안 뭐라고요? 저 장안 뭐라고요? 됐어 음.. 네요? 저는 내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이 길은 제 마리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 마리아가 죽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잃고 그리고 William of Thorpe 끝에 뱉는 수준의 깃은 보다 아... 내 생각에 지금은 계산에 남아있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보여요 1번 선택을 하자 또 다른 쪽을 해보는다 바로 말 걸어서 다시 하지만 켈돈의 퀴스는 안타깝게 안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봐 저장해놓은게 없지 아 잘못 선택했나봐 내가 어쩔수 없죠 뭐 선택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자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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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기억으로 잘하면 음 철도나고 그 아내하고 잘 엮어 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못했나봐요 음 그건 그렇고 자 레디언트 하트 기사단의 의뢰를 연속으로 켤돈을 영입 상태에서 켤돈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아 아 안녕하세요 불렀내로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소 어어 모두 설명해주시오 선거 고위직종 하반 노예매매 아나글 앙 제빈 어 어... 타락한 패러딘인가 보네요 다들 그러네 너 패러딘이 타락하게 되면 뭐가 안오르더라? 패러딘이 능력이 안올랐었나? 레벨이 안올랐었나? 패러딘이 그렇게 하겠소 자 가보죠 아 턴앤데드 성짱마법 특성능력이 다 불가하게 되는구나 타락하게 되면 어 뭐야? 어 개득이다! 얘 원에서의 그 그 녀석이잖아요 바드 누가 옆 뒤에서 불러주는데? 쟤가 더 시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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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본적 없는 일인데 뭔지? 왜 사로 시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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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 스틱 프리 스틱 스틱 차 아야 마갈롬이 벌레가 벌레같은 아야 잠깐만 이거 따라하면 안 돼 이 멍청아 뒤로 벌레 들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망했구만 벌레 때문에 어 발데스 게이터가 소드코스트 북쪽에는 음 다른 몇 군데 최소한 마련 그 정도 갔다 갔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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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가는 나도 당신과 함께 가도 괜찮을까? 아유 간지러워 씨 아... 자 음... 이쪽 지역에서 어... 찾아봐야 되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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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빨리 와라 셀던옥이 뒤로 있으면 안되지 아... 맨 뒤로 가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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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레스틱이라... 셀레스틱이 누구지? 어어... 잠깐만잠 x4 넌... 어떻게 해야되지? 으음 뭔가 밀수없지 하고 열심히 투닥투닥하고 싸우는데 얘는 어.. 가소기 관련인가봐요 음.. 얘도 밀수없잖아 야 패럴랜드는 어.. 뭐.. 없어 아무것도 안싸용해 그냥.. 그냥.. 탱크처럼 그냥.. 힘으로 밀어 붙이는 음.. 우리 머디한테 물릴 수 있어 봤어 보수가 적절하다면 일할 수도 있어 자 잠입으라는거죠 걔가 그니까 부령이 튀어나오게끔 하기위해서 어.. 설마 얘 타락하진 않았겠지? 어.. 어휴.. 말하는게 혹 혹 혹 혹시나 타락할까 타락했나 싶어서 염이 잘하는데 켤도원 어.. 어..잠깐만.. 어..잠깐만.. 아..뭐.. 일도 없어 얘네들 거짓들이야 다 왜 그래 비교봐 아..야 기자 아이씨 밑에 아이씨 아이 뭘 다 똑같겠지 뭐 얻을만한 아이템은 없네요 야..왜 씨이 오다가 말어 오우 이 밑으로는 못 나오나? 꼭 여기서만 나오나? 항상 이렇게 뛰어가야 된다며 어? 아, 저녁이 됐다는 한순간에 저녁이 돼요 그런데 내 배에iki 이쁘다 아님 아님 저희의 배가 아... 게릭은 그래도 좀 잘생겼으니까 얘가 게릭을 통해서 얘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레디 아르라나나는? 근데 왜 말을 안하고 있지? 자... 어... 컵을 얻었어요 여긴 뭐하는 컵이지? 어? 뭐라고? 음... 어... 레드한트 하트 기사장에서 그 아나그라는 팔라딘한테 탈악한 팔라딘한테 이렇게 하사했던 물품 중 하나인가 보네요 칸신님 어서오세요 음... 음... 아... 자잠마라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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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갖고 왔어 자와라구요 아... 왔다아 자... 뭐... 더 이상 말 필요있나요? 와우 뚜덕뚜덕 할 때 지금 자... 와우 뚜덕뚜덕 하자 아 잠깐만 쪼금 뒤로 빠지고 음... 어허어허어허어 야야야야 너 뭔데 야 1대1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야 도망가 그리고 니가 오오오오오 어 야야야야야 이게 아닌데 야야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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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. 음.... 너 이씨... 매직미사의 말 좀 볼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으아... 매직미사의 말 좀 볼래? 세윈의 한타야 세윈의 한타야 됐어요 겨상 말 필요한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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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간단하죠? 자 여기다 넣구요 이거 플레이트메일 갔다가 팔면 돈 좀 내니까 됐지? 플레이트메일 다 회수했지? 오케이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라디언트하트 기사단의 의뢰도 완료를 했습니다 켈돈이 있으면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? 그니까 말을 볼 수 있죠 빨리 와 켈돈은 개인 캐스트가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있나면 모르겠다 다 와봐 아야야야 인간으로 변하고 하지만 그게 참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지 자 타라카스에서 파멸을 맞았어 아 17,500점 자 레드업 너는 누가 있냐 켈돈이 있구나 참 핸드업 랜이 있구나 랜이 있구나 어 크로스보 롱소드 투핸디드 웨폰 스타일 해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어 아 아 아 어 네 엔싱하니는 하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켈돈과는 우리 헤어지도록 하죠 잘 싸웠어 켈돈 그 자식들은 감옥이 갔나? 아 아니죠 자식들하고 좀 어 못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라 자 이렇게 켈돈과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죠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